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성수동이에요 여기는 삼양식품에서 지금 팝업스토어를 열었어요 지금 에센셜 짜장면이라는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휴식도 예약을 해놨고요 조금 먼저 와서 우선 안에 여기 촬영부터 좀 할게요 촬영을 언니가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 편의점이라고 써있죠?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올게요 네 아 이게 새로 나온 거네 꾸띠끄 엔스텐셜 짜장 아 이게 삼양 제품이 많이 전시가 돼있네요 불닭 가장 유명한 거죠 삼양라면 아 제품은 요렇게 돼있나보다 맛있게 생겼네 여기 서명 제품이 많이 전시가 돼있네요 어우 별 뽀빠이 보세요 50주년 특별판이네 어머 아 너무 귀엽다 과자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왕짱구도 있는데요 왕짱구 1974년부터 했대 1974년부터 했대 오 불닭막 과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? 저는 처음 봤네 어 내가 편의점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지? 먹어보고 싶은데 엄청 매울 것 같다 여기는 사또밥 와 사또밥 진짜 오래된 과잔데 저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사또밥이 비건인 거 아세요 여러분?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추러스 짱구도 있네요 새로 나왔다 요것도 맛있겠네요 어 여긴 과자가 있고 여기 보는 건 여기가 다인가요? 여기 편의점 내부에 문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 문을 찾아야 하나요? 네 맞아요 아 그래요? 쿠티크 제총으로만 된 매대를 잃어보시면 다른 전시공간으로 입으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? 아 문을 찾아야 한대요 쿠티크 이건가? 아 이게 문이에요 여러분 오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아 재밌습니다 이게 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 재밌다 오 이게 엄청 크네요 풍미의 신 새로 나온 짜장면 들고 계십니다 면이 약간 겉면인 것 같아요 면도 크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겉면인 것 같죠?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소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짜장 소스 후레이크 오일 세 가지나 들었네요 맛이 되게 기대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실까요? 이쪽으로 보나요? 먼저 아 이쪽으로요? 네 아 이거는 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겠죠 네 꾸띠끄라고 해서 네 이거 인스타에다가 인증샷 올리시면 꾸띠끄 짜장면 하나 주신답니다 이렇게 아 맞네요 스페셜티 겉면 풍미진한 짜장 프레이크도 많이 들어있나봐요 4분 30초가 걸리나보다 저거 조리하는 게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짜장면 먹게 해놨습니다 짜장면 먹게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찍으시고요 오 여기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포토존이네요 자유롭게 앉아서 촬영하세요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된답니다 네 촬영들 하고 가세요 네 여기도 볼까요 아 프리미엄 짜장 아 프리미엄 짜장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걸 해놨네요 고급스러운 이거 이렇게 하고서는 촬영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자유롭게 앉아서 촬영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쓰진 않겠지만 여기 앉아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촬영한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잘해놨네요 저번에 신라면하고는 되게 결이 다릅니다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네 많이 결이 달라요 귀엽네요 저 강아지는 뭔가요 그냥 장식이겠죠 여러분 여기 대박 신기한 거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짜장 분수입니다 초콜릿 분수가 아니고 짜장 분수예요 저게 다 짜장 얘긴가봐요 초콜릿 분수는 많이 봤지만 또 짜장 분수는 태어나서 잠봅니다 재밌는데요 신기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인스타에다가 해시태그 3개 걸어서 인증하시면은 이렇게 상품을 하나 주십니다 저희 이거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오셔서 성함 말씀하시면 이렇게 초대장을 주세요 이걸 들고 시식을 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전 원래 4시 타임이었는데 지금 3시거든요 근데 3시에 입장 가능하다고 하셔서 좀 이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식하신 후에 여기 한번 크게 잡아주세요 여기 번호가 있죠 이걸로 또 번호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맛있겠죠 빨리 먹고 싶다 이게 짜장면인가 보다 원래 4시인데 1시간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모두 모델이세요 성함을 까먹었는데 되게 우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2명인데 네 확인 되셨습니다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자리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아이고 좀 덥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코티크 있어서 짜장 먹고 드릴게요 네 저희 코티크는 코카고티크의 합성으로 세계된 요리를 퓨레이션하는 프리미엄 음식 브랜드예요 아 네 소금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아 물까지 이렇게 다 부어주시네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찢게도 꽂아주시고 네 네 그리고 스티크 겉면이랑 건더기는 잡은 소스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시거든요 네네 알람 맞춰드리시니까 알람이 올리면 그때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네 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짜장 소스입니다 이렇게 뒤에도 액상이네요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오일 조심해서 쇽 그리고 요걸로 비비래요 망포크로 양도 그렇게 적지 않네요 일반 컵라면 정도 양 돼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도 계속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4분 30초에 딱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거든요 조금만 어서 한입만 조금만 어서 한입만 확실히 면이 얇고요 겉면이랑 일반 그 저희가 먹었던 그거랑 완전 다른 맛이네요 좀 건강한 맛도 나요 그리고 춘장 맛이 좀 강해요 그리고 춘장 맛이 좀 강해요 그 조미맛보다 춘장 맛이 강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맛이 틀려요 네 이제 같이 먹을까요? 와 뭐가 나올까요? 네 네 키링 당첨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스피크 앤셀 사장과 함께 넣어드리는데 혹시 봉지 하나에 함께 넣어드릴까요? 네네 그렇죠 괜찮으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조례장이랑 함께 넣어드릴게요 네 다음은 17번이시고요 네네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 스티커 아 스티커 네네 이제 넣어드릴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와 대박이에요 우리 저희 짜장면 3개 얻었어요 대박입니다 자 이제 나가볼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아요 우와 문도 장난 아니네 네 문도 너무 멋있는데요 우와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저 이렇게 짜장면도 3개나 주셨어요 선물도 받았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